이상한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trange 가 있구요 weird odd bizarre eccentric 등 수많은 동의어와 유의어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 는 물론 strange 죠 요즘은 마블 시네마의 dr strange 덕분에 더 친숙해진 측면이 있는데 영어권 사회에서 이상한의 의미로 strange 보다 더 자주 쓰이는 어휘 는 사실 weird 입니다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회와 7강에서 아드와 아즈의 차이점 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weird 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에서조차 strange 를 쓰지 않고 weird 의 비교급인 weird 를 사용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오감동사를 설명하면서 영화 트로픽 삼더에 등장한 it sounds weird 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strange weird 그리고 odd 가 모두 독해와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세 단어가 모두 이상한 이라는 의미의 공통점과 더불어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ange 는 다소 낯설어서 이상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strange 의 명사형 인 stranger 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 의미가 됩니다 도어즈의 p 플러스트 레인지를 들어 보면 그 의미가 잘 이해 될 겁니다 weird는 우리가 이상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일반적인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괴짜는 stranger가 아니라 weird라고 하죠 라디오 헤드의 크립의 가사에도 이 위얼도가 등장합니다 weird, strange, odd 중에서 그 의미가 가장 강한 것은 weird입니다 따라서 이상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 weird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쓸 수밖에 없죠 weird는 초현실적이고 충격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풍기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강도가 가장 약한 것은 odd입니다 두 눈의 색깔이 다른 것을 odd eyes라고 하죠 무언가 부적절하고 눈에 띄기는 하지만 주위를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정도의 이상함을 odd라고 하는 것입니다 I'm sorry, that was odd. Thank you All right, well, let's see if we can get to the bottom of this, shall we? Yeah, that's odd. I already tried that. Did you try going through the sea gate? Yeah, of course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에야 칠감해서 설명했지만 odd는 홀수에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홀수는 odd numbers, 짝수는 even numbers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르는 weird보다 더 강한 의미의 이상함입니다 한국어로 기괴한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충격의 강도가 weird보다 더 강할 때 씁니다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weird보다 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바드로 달리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센터의 형용사형인 centric과 out을 의미하는 접두어 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센츄릭은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기행을 버리거나 괴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센츄릭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신의 이상함을 이상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weird 낯선 느낌의 이상함일 때는 strange 뭔가 부적당한 느낌이 이상함일 때는 odd를 쓰면 됩니다 strange weird odd의 차이점 잘 이해되셨나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영어 공부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